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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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연히 다음 공은 떨어지는 체인지업이거나 슬라이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에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양현종에게 말했던 포수 트래비노는 패스트볼 사인을 냈고 보이트는 살짝 몰린 듯했던 91마일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1회 12구, 2회 9구, 3회 12구, 4회 9구, 5회 11구로 5회까지의 투구수가 53개였던 양현종은 5회까지 단타 2개와 볼렛 2개만 내주고 2루도 밝게 하지 않음으로써 6이닝 무실점 그 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6회 들어 양현종은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패스트볼 구속까지 떨어지면서 선두타자 히가시오까에게 볼렛, 9번 타자 좌타자 타일러 웨이드에게 적시삼두타, 르메이유에게 희생플라이, 보이트에게 다시 볼렛을 내주고 내려오게 됩니다. 양현종은 지난 미넨소타전에서도 3회까지 7K 2P 안타 무볼렛 무실점이었지만 48구로 시작한 4회에 안타 2루타 볼렛으로 무사 만루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48구와 54구부터 흔들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양현종은 이에 대해 체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몰린 공이 많았다. 5회까지는 포수만 믿고 재밌게 던졌는데 6회가 되자 점수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안 좋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에서 경기를 본 손혁 전 감독은 양현종이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투수의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회까지 던지고 교체됐으면 했지만 투구수가 너무 적어 6회에도 올라온 게 화근이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 캠프에서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을 선발 후보로 보기보다는 3이닝 정도를 맞는 탠덤 투수로 생각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류현진처럼 90구를 던지고 시즌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53구가 가장 많은 시범 경기 투구수였고 앞선 경기들도 66구, 61구, 66구, 72구였습니다. 평균자책점 3.38이 그대로 유지된 양현종은 비록 메이저리그 첫 패전을 안았지만 저는 희망을 많이 본 경기였는데요. 패스트볼이 구속 이상의 경쟁력이 있고 날카로운 제구력을 보여준 데다 체인지업을 통한 땅볼 유도와 함께 슬라이더도 통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현종은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 아직까지 풀타임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양현종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보고있나 송곤영을 외치며 노이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어제 스펜서 텀블의 올 시즌 5번째 노이터에 이어 오늘은 클루버의 6번째 노이터가 탄생했는데요. 투구수가 101개였던 클루버는 9인잉 동안 9개 삼진을 잡고 볼렛 하나를 내줌으로써 개인 첫 노이트노런에 성공했습니다. 3회 내준 스트레이트 볼렛이 아니었다면 퍼펙트 게임도 가능했는데요. 올해 나온 6개의 노이터 중에 머스그루브와 로돈의 노이터는 못 맞는 공, 민스의 노이터는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마일리의 노이터는 볼렛 하나와 2개의 수비 실책 때문에 퍼펙트 게임이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민스와 텀블은 시애틀, 로돈과 마일리는 클리브랜드, 머스그루브와 클루버는 텍사스를 상대로 노이터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시애틀, 클리브랜드, 텍사스는 모두 추신수가 몸담았던 팀입니다. 한 시즌 2번의 노이터를 당한 팀이 3팀이나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루버가 양키스에 입단하고 9번째 경기에서 만들어낸 노이터는 돈 라슨의 1956년 월드시리즈 퍼펙트를 포함하면 양키스의 역대 12번째이자 정말 오랜만에 나온 노이터였는데요. 양키스는 1998년 데이빗 웰스와 1999년 데이빗 콘의 퍼펙트 게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63개의 노이터가 나온 22년 동안 노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1990년과 1991년, 2012년과 2015년 4차례 나온 바 있는 7번의 최다 노이터 기록의 경시는 물론 제가 예언한 대로 10번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공의 반발력이 좋아진 1920년 이후 노이터가 이틀 연속으로 나온 건 1968년과 1969년에 이어 3번째입니다. 1968년은 역대 최고의 투구 타저였고 마운드를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춘 1969년도 극심한 투구 타저가 이어진 바 있는데요. 한 달 사이 4번의 노이터가 나온 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1990년 6월에 시애틀 랜디 존슨과 텍사스 놀란 라이언 그리고 같은 날 데이브 스튜어트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달성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는 시애틀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노이터를 모두 홈에서 당했는데요. 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건 클루버가 지난해 텍사스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텍사스는 2019년 12월 클리브랜드에 딜라이노 드실즈와 엠마뉴엘 클라세를 주고 델러스 근교에서 성장한 클루버를 데려오는데요. 그러나 클루버는 1이닝 18구 만에 대원금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반면 클라세는 금지 약물 적발로 지난 시즌을 뛰지 못했지만 출장 정지를 소화하고 돌아온 올해 클리브랜드 불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균 101.1마일 커터를 뿌린 클라세는 현재 19이닝 19K 2실점 평균자책점 0.95입니다. 1년 1100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클루버가 첫 4경기에서 2패 5.40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클루버의 제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러나 클루버는 이후 구속이 올라오고 오늘도 폭풍허스윙을 이끌어낸 커브가 부활함으로써 오늘 포함 최근 5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1.78 피안타율 1할 7푼이라는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세베리노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양키스는 아메리칸 리그 최강팀이 되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MLB 2부에서 나머지 경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세베리노가 정상적으로 여기로 έد— 거전sc,PE,